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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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넣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엉구로바 끌리는 이 타이밍에 추가 등장해서 죄송한데 추들은 광고를 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오이냉국 먹기로 했는데 오이가 남아가지고요 오이 먹방하세요 알로하구 16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세팅이 생각보다 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세 번째 키는 거라 신입 3회차입니다 단가를 올리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100개 이하는 소리 소문 없이 제가 무시하겠습니다 아우 백비트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팬이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받으면 너무 양아치 아닌가요?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이게 사실 제방이는 원래 말 안 할래요 아우 아우 그렇지만 뭐 하는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춤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점심 하이 차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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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귀엽던 거라 어떡해 어떡해 귀엽대 안녕하십니까 원우구입니다 김별이가 숨 좀 잠깐 돌려야 되는 관계로 아까 먹던 오이를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우구라고 합니다 롤마스터 원딜이고요 탑레이팅 마스터 23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중간 추우를 광고하지 않으면 추우들의 이미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양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틸더언니를 닮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남아님 와나나님 그 옷은 세탁은 하시나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 이거 두 벌이에요 갈아입었어요 이거 오늘 반건데? 근데 와나나 이제 보니 존나 늙은 우이 호박같이 생겼네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이제 어제 저한테 톡을 보낸 게 있어요 이제 내가 각자 방송을 할 때 아프리카 하면서 걱정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봐라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나에게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 이 친구가 이제 방송을 하던 방식은 여캠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래서 얘가 계속 잠깐! 저 여캠이 되고 있어요 어떡하죠? 근데 나 처음에는 뭐 여캠 되봐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어쨌든 보호기관이 있고 다들 이제 트위치가 될 거다 라고 하고 이제 내가 복귀를 좀 했어요 내 방송을 채팅창 분위기를 봤는데 얘가 이러고 있었잖아 나도 옆에서 같이 저건 야 젖들 은근아 니 여캠이 되고 있다 기성 시청자분들 화가 많이 나지요 못생겼는데 내 눈엔 이빨 밖에 안 보이는데 빡이 많이 치죠 하지만 지금 민심이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고 보면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여캠 보호기관이 끝나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이 친구는 방송을 못합니다 제가 못해요 그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끼를 살릴 수 없게 조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은별이 개인 방송이니만큼 콘텐츠를 준비를 했었죠 그냥 켜기에는 아직 첫방이라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싹 다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와빌리지 싹 다 불러서 뭉쳤고요 괴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괴식이 그냥 괴식이 아니에요 어저께 저희도 핀볼이란 걸 해보기 위해서 괴식, 분유 그거 넣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재미없게 오이냉콕 하나가 걸렸어요 오늘 그러면은 토핑 추가 핀볼을 하자 의견을 내서 오늘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워누 5195라고 해라 아까 화장실 갔거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워누 9195라고 합니다 나 게임 좋아하고요 지금도 방금 옆에서 거실에서 메이플 낸다고 했거든요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교르티 교르티 저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 팬이에요 저 진짜 좋아하는 BJ Just Like That 지금 군대 가셨죠? 공익근무중 이제 보이시면 제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교님 이상훈님 또 뜨뜨뜨뜨뜨드님 마스터고요 홈리 23점 언디입니다 아니 선생님 중간 광고고요 저도 잠깐만 롤 저도 좋아하거든요 푸짱님 돌아오셨으면 너무 좋겠고 프레임님 사랑합니다 저도 원딜이고요 저는 브론즈입니다 오이는 제가 못 먹어가지고 왜 들고 왔어요? 네? 네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 브론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합니다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김상태님 존경합니다 저도 골드 가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텐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예 멤버들을 가서 좀 불러주세요 와라!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 나랑 뽀뽀하게 해! 일로와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 괴식 토핑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오이 냉국이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10분 동안 진행할 거고요 일반식 100개 괴식 500개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일반식 뭐가 들어가도 이미 오이 냉국이랑 패시브가 깔려있기 때문에 괴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쓰리 투 원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골라줬고요 나 선택하는 사람이야 맞아 맞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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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추이가 지금 거의 혼도 날기 시작했어요 아 불닭? 하리부 죽었다 하리부 죽었고요 프로틴 살아있는데? 대장아 죽어라 프로틴 죽어 프로틴 죽어 프로틴 죽어 죽어라 아 써버리겠네 진짜 와사비 와사비 은가라 진빨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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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바지락이야? 아냐아냐아냐 와사비 제발 와사비 와사비 괜찮아 와사비 괜찮아 와사비 바지락 나쁘지 않아 바지락 난 좋아해가지고 딱히 뭐 겁나지 않은데 미롤? 수사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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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바지락 개 맛있는데 와 나쁘지 않아 바지락 좋은데 나는? 2 바지락 개 맛있는데? 나은데 진짜 괜찮아 1 저희는 열심히 해야되는 새내기 크루니까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본인은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아 저 완전 빠지나요? 아주 미안한데 오이 냉국을 먹을 수 있어요? 오이만 안 씹으면 약먹고 좀 버리지 않아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조금만 보고 아 네 아 아예 빠지나요? 오케이 그러면 민심상 아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이제 괴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콩프로스 그냥 얘가 시킨 것 같은데? 콩프로스는 먹고 싶어 자 그럼 일단은 공결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다 아 이건 그냥 옥기만 하면 되는 아 한 명만 사다리로 나 2 나 3번 나 남은 거 갈게 그럼 2번이야 빠라바라밤 별에 가는 사람 아 은혜 가는 사람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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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양경언니 잘 먹어 아 미미짱은 바지락 3번으로 콩프로스 아 미미짱 걸릴 경우 아 미미짱 걸릴 경우 아 미미짱 걸릴 경우 한 반만 넣어도 앞에 다 넣어 쓰읍 쓰읍 존나 많은데 아우 500개 감사합니다 아 한 명 더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추는 열심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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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어때? 왜? 뭐야? 상켰네. 어우, 존나 막 웃겼다, 씨. 이거 뭐야. 소리가. 마신다고?